경주시가 올여름 휴가 여행지 만족도 평가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건데, 10월까지 관광객도 4천만 명을 넘어 전체적 관광지표가 나아졌습니다. 임재욱 기자입니다.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 인사이트가 여름 휴가 여행지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1박 이상 여름 휴가를 갔다 온 1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여행 자원과 환경 등 10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조사 결과 경남 산청군이 1위를 차지했고, 경주시가 5위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경북 시군 중에서는 울진이 15위, 문경 33위, 포항 40위, 안동 42위로 나타났습니다. 여행 만족도는 여행 자원이 많은 곳보다는 여행 환경이 좋은 지역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 편의시설, 물가 등에서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관광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여행 만족도와 함께 경주의 관광 지표도 나아졌습니다.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경주 관광객은 4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7.9% 늘었고, 경북 도내 시군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관광객은 크게 늘었지만, 체류 기간이 짧고 소비 금액이 적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적지 위주의 관광이었다면, 요즘은 황리단길을 비롯해서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는 관광 자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발맞춰서 컨텐츠와 인포를 갖추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주시는 데이터랩 통계와 함께 대릉원과 황리단길 등 40여 곳에 설치한 무인계측기로 정확한 관광객 수를 파악해 관광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